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브 음식의 댄스 콘서트 날입니다 드디어 서구 문화예관에서 파이브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와! 저 1파이브 관객석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던데 그게 다 외진이라고 2층까지인데요 저희는 연호반에서 랩이랑 롤즈 이거랑 또 뭐하죠? 저희 지금 동생 화장실을 나왔어요 아, 스텝 2 이거, 이거 아프게 맞죠? 이거 카드를 얼굴 전체에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스톱해 뷰티 연습어 아, 이런 거 해줘야 되죠? 이 예쁨은요? 그리고 털이 묻었네 우리 강아지 털이 잠시만, 실격박탈이야 실격박탈은 뭐야? 실격박탈 실격박탈 진짜 아무 말이야 자격박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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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유 공부대 이거 편집해주세요 좀 부끄러우니까? 자격박탈 잘하고 있습니다 스텝 3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는 무슨 색깔인가요? 이거는 약간 애쉬브라운 색상인데요 새벽이슬 애쉬브라운이라는 색깔 라고 할 수 있으며 제 눈과 똑같죠? 이제 공락하는 메이크업 도시를 끝났고요 이번에는 빠라라라라라 아! 다했어! 내가 다했어요 예쁘다 나 한쪽 하고 있는데 너무 귀찮은 것 같아 한쪽만 챙겨가지고 she's so cute she's so cute 하하하하 건졌다 하하하하 야마이거 하하 루시 드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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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 이렇게 웃겨진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오르로 오오르로 오오오오 착착착착 나 혜연이 한 번만 더 소다해주세요 여기 저기 저기 어 나와 나와냐 야 나도 해 박수 탐나 리히루 아 나 이거 안했어 어 아 누구세요 어 아 이거 그 버전으로 할까 아 아 이제 나가네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콧 콧 나를 아 누구야 깨끗하다가 누구세요 레이저 우리 집팔에 맨도 나왔는데 우리 집팔에 맨버 이 맨날 당신의 픽은 당신의 픽은 당신의 픽은 1번 2번 핫핑크 아 뭐더라 2번 핫핑크 뭐야 몰라 5번 김수기 이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거 기름이 니가 좋아 5번 나은영 그들이 라이언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당신의 픽은 투표를 기다립니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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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네 하하 올라와요 아 진짜 많다 오 아 근데 올라오는걸 잘 못해 아 그래요 오 아이솔레이션 오케 아이솔레이션 어떻게 하면 돼? 이것도 하잖아, 이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 여기 뭐야? 나.. 나 모르겠는데.. 이치명이야, 뭐야? 이거 방향 타살랑. 귀여워. 표정 뭔데? 이치명이야, 뭐야? 아, 이게 이치명. 이치명이다. 아 이거 이.. 아 이거 표정? 이거 표정 비밀해주면 안 돼요? 아니 표정인데? 아 일단 이거야 이렇게 고개 꺾아야 돼 이치명이야 뭐야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계속 보면은 이치명이 누구야? 이태훈이요 이태훈이 별명이 이치명이라면 이치명 포즈 보여줘 이치명 포즈 보여줘 5,6,7,8 예쁜 척 5,6,7,8 운명처럼 운명처럼 깊숙이 바로 들어 욕조 욕조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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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섹시 골드 골드 이렇게 사이가 좀 파이구 아! 니 희대표 내 머리 맞았어 걸크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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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킹킹 드럼픽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반 반이에요 반이에요 자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느낌이 뭔가요? 저희 반 특징이 전부 다 나측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마술 보여주세요 네! 제가 마술을 벌어드릴게요 선생님 비주얼이 비주얼이 마술 보여줄게요 자 잠깐만 안 보여요 자 어 설관총 공부는 옷잼이기 때문에 브이로그 기쁜하게 사야겠어요 브이로그 기쁜하게 사야겠어요 브이로그 기쁜하게 사야겠어요 어찌리 비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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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다리 다친 거 어떠세요? 아프게 아프게 아깐 안 아프다며? 아 아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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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영원 오빠 어 맛있겠다 어 아프게 맛있겠다 아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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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쿠닭 초점이 안 맞네 어렵다 카메라 뭘 하시죠? 네? 뭘 하세요? 무슨 랩이요 무슨 랩이에요? 쪄는 거 아니에요? 쪄는 거요? 어 쪄는 건 저희 아 그건 그거예요 그 캐시바이 캐시바이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? 남편이 아 그저 남편이 기럭지가 지금 저는 저희 선생님 이제 보컬 선생님들이 이제 뿌리는 무대가 지금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나중에 본 공연을 저희는 못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꼭 봐야 합니다 영주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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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쓰세요 아 힘들어요 우리 매력 터져야 아 우와 댄스쌤들 다 우리 못 했는데 우리 못 했는데 양주쌤 우리 두 명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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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상 Lexus 그냥 하 랩스테이스 랩스테이스 끝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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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스테이스 말해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파이브 뮤직의 댄스 이번 발표에 끝! 야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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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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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를 먹으면? 이빨에서 브이로그 귀꼬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